돼지고기는 그냥 아무 부위나 상관이 없어요. 이거 이렇게 잠깐 몇 분 정도 재워둘게요. 네. 끝에서부터 살살 이렇게 눌렀을 때요. 이거 그대로 이 소리. 그렇죠. 아 소리. 자 불 세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지금. 맛있겠다. 4분의 1기 정도. 그리고 얇은 쪽을 먼저 마시면 돼요. 저는 약간 그래서 이렇게 어슷스럽거든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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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최초 딜리버라이어티 오늘 뭐 먹지? 딜리버리 취향의 매력 Only